한 번aret게. 야 야 야 chew. 야. Indeed your or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가 내일 잖인 줄 알았지. 야 왜 안 넣었 teaches. 아니 누나를 이렇게 혼내. 공주를 해서 나왔는데 누나. 아 사랑해요. 사랑해요 누나. 자 유희평양 공주님 팀 승리. 유희팀 유희팀이 1등. 접영으로 가겠습니다. 가장 먼저 주의 힘을 갖춘 유희 공주와 서로 공격 중이 세계 여행길에 나섰어요. 가자. 야 근데 우리가 1등 했어. 진짜 멋있었어요. 이거 정말. 얼마큼 멋있었는데 어디가 어떻게 멋있어.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가 그렇게 멋있겠니. 재석이 오빠가 멋있었어요. 아 진짜 멋있었어요. 아 아까 니레벨 그렇게 못해. 아 나 페디키오 누나 진짜 아까. 아니 그 페디키오가 아니라 웨치를 모르고. 아 웨치힐. 웨치힐. 웨치힐 알았지. 웨치힐을 몰랐고. 웨치힐. 웨치힐하고.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유행이야. 어 이태원으로 가시오. 이태원으로 가려야 돼. 이태원 프리토. 네. 네일아트라고 그랬지 네일아트. 네일아트인데 이제 그 발은 페디키오고요. 내가 발은 페디키오 커요.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. 아 넌 엄지에다 그림. 거의 무슨 산소화를 그리려. 거의 무슨 산소화를 그리려. 그 저기 아이더가. 희상푸드는 얼굴이 크고 있는 것처럼. 아 넌 추운 거 아니야? 흐하하하하하하 저 여기서 얘기하면. 광수 형 방 연결 시킬 것. 에이 절대 안 시켜 걱정하지마. 에이 유희야 요즘. 요즘 그런 스타일 안 해. 잘 모르고 우리 굉장히 쿨해. 아 진짜요? 그럼 당연하지. 광수가 넌 어떤 아이니까 좀 얘기를 해 봐. 천천히 그냥 또 유희가 있으니까. 부담 갖지 말고 그냥. 나는 사실 쿨하게 서로. 처음 봤을 때는. 잘 모를 수 있어. 그래 그래 오빠의 매력을 진짜 전혀 모르겠어 전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축가루 뿌리시면 제가 전혀 뗐어 그건 안 되겠다 내 생각에 맞잖아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어 아 정말 향을 맞던가 잘 되는 것 둘 중 하나 탁 하고 있어 넌 배영으로 한번 맞는다니까 내가 보게 저입니다 우리가 2등이에요 아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기회되는데 온달들은 서로 각각 다른 가게로 가서 가게로 찾아 놓은 편관관계 게임을 해서 두 가지 미션을 모두 통보해야 성공 여기 보이는 스파이크 아예 미국은 여기 보이는 파이크 아 요요 미세 파이크 그 선생님 옛날에 우리 미션 했던 그 파이크 아 아 내 얘기하면 그분 잘 알 거야 헉 manifested hack 그디 때문에 que tu가 더 псих 아 아 아 오 아 아 아bear wor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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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rn 지금 확장하신 거예요? 이것도 하신 거예요? 지금 사장님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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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미치 가이 미치 가이. 사장님이. 와. 공고를 툴레이션. 뭔가 웃긴 너인가 봐. 사장님 땡큐 베르 마시. 트릭 미 트릭 미. 해피 뉴 예 해피 뉴 예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. 이거 파이팅? 그냥 가 있을게. 어떻게 되는 거야. 아이고 파이팅. 현명한 공주들은 오늘들을 강하게 만들고 위해 따로따로 떨어뜨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. 이거 림보야. 아 림보야. 아 림보 어떻게 해. 뭡니까. 큰일 났다 나 림보. 아 진짜 배우세요. 공주를 안고 공주 마마를 외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오해하고 인물을 통과하고 공주를 안고 이러면서 공주 마마 만세를.